어딜 가도 너만 보여 너밖에 안 보인다고 흔성아 흔성아 사랑해 쟤들 안 가져와? 오늘 하게? 아니 그럼 안 해? 에이 그래도 기념일인데 야 기념일이라고 뭐가 달랐으니? 이제 일어나자 아 좀만 더 안아줘 안돼 애들 온대 뭐? 뭐 안 부르면 불이 있게? 야한 생각하는 중 어른의 세계가 있지 뒤로 올래? 너 이거 보고 싫어? 끝나자마자 핸드폰 보면? 왜 이렇게 재밌지? 그거는 진짜야? 진짜! 인정 많이 기다렸지 나 이제 기다리기 싫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진상들 가자! 가자!